오늘은 제가 지금 아까 아침에 출발했듯이 지금 이제 부산 어리대공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. 여기 제20회 부산갈매기 나라사랑 부산시민 걷기대행사를 9시 40분에 이곳에 직결해가지고 직접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걷기대행을 들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포수입니다. 거기에 가서 중간에서 경북권을 받고 그 다음에 지점에 가가지고 경북 추측을 합니다. 경북 추측에는 TV 이런 많은 상품이 걸려있고요.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보면 보다시피 부산시민들, 국가유공자 그리고 저기에 보면 유공자 그리고 부산시민 학생 그리고 보험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모여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은 예불을 제출한다.